1.2.1. 아은일 0.3.7. 아이고 미군 갖다가 시차적으로 왜 안되는다 이거. 또, 또 해외를 나갑니다. 또 메카홀 가겠는데? 메카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? 어? 좋아! 내가 여기 와야지! 아, 이게 뭐야! 안녕하십니까? 여기 계신 편의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. 내가 달려갈게요! 메카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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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미쳤어! 넷, 메카홀! 넷, 메카홀! 물 부어서 써불렷었었는데, 무서운다. 이쪽 이쪽 이쪽! 야, 스페인으로 때리지 마! 아니, 이게 존경. 조긍 씨는 다른 스케쥴이 있는 거 다 아시죠? 네! 기절하네요! 마카오 지금 바로 달면은? 나이크 화이트!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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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같이 앉은 두 분이 한 팀입니다 아 그래요? 아 제소경이에요 나 지금 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안녕 마카오에 가봐요 안녕 마카오에 가봐요 안녕 마카오 아니 저는 저 얘가 혼내러 갑니다 하하하 아이고 마손단에 아이고 하하 뭐야 하하 너 뭐야 어? 아니 폰 넘버, 폰 넘버, 폰 넘버. 뭘 폰 넘버야 폰 넘버는 뭐. 아니 니 폰 넘버를 왜 물어보니. 광수야 뭐라고 했어? 플레이 플레이. 피셔맨 워프. 피셔맨 워프. 랜닝맨 인 마카오. 마카오 공항에서 비밀 요원과 접선한 후 피셔맨 워프로 가시오. 피셔맨 워프가 어딨어? 비밀 요원은 또 누구야? 우리 게스트라니어. 비밀 요원 접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?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. 팔주로에서부터.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. 팔주로에서부터 비밀 요원을 찾으시면 됩니다. 팔주로요? 오오. 야 이거 스킬 너무 터진 거 아닐까? 이거 왜 블락 받았어요? 블랙버스터 안 먹었냐? 거짓말. 잘한다. 형 시간이 없는데 형. 아 뭐야. 아 형 뭐예요. 야 암수 형들 뭐 하는 거야.